배급에 어떤 그 투자에 어떤 그 시스템의 메이저에 이런 거에 항상 저는 밀리죠. 그렇지만 한국인 여전히 한국 상업영화 김기덕이 있잖아요. 이런 어떤 경쟁에서 저는 신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그 감독님들이. 세계를 사로잡으신 김기덕 부모님 앞으로도 후배 영화인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영화 산업으로 계속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강승장은 누굽니까? 아 밖에 그냥 모르겠습니다. 김현경 탈락에서 김현경 선수. 타가스 타게 궁금한 것들을 대놓고 물어봅시다. 질문 있어요. 오늘 어떤 질문을 할까요? 질문 보여주세요. 바로 가보죠. 저도 궁금합니다. 김현경 선수 스카이크 좀 보여주세요. 김현경 선수. 다시 한 번만 들어갑니다. 태한민국 할 때 십. 잘해. 여기 있어 여기 부분은. 가볍게 가볍게 한 번. 연습 한번 살살. 살살. 안녕. 오케이. 아 당첨. 강첨 강첨 쎄게 가요? 네 자 가장 쎄게 오 시계빨 얼마나 맞을게요 여기 중학교 대표 한걸로 그러면 달려오면서 은여가 자세 낮춰 자세 낮춰 그치? 됐어 됐어 맞을 수 있어 됐어 됐어. 맞을 수 있어. 됐어 됐어. 맞을 수 있어. 잘했어요. 그러면 저희가 혼자가 좀 버거우니까 이준씨랑 공씨랑 여기 다 서서. 자기 쪽으로 오면 갑니다. 우리가 받아서 다시 날려줘야지. 날리죠 날리죠 날리죠. 토스에서 시간차 공격. 시간차 공격. 백업팀 시간 좀. 한 명이 맞으면 무조건 토스야. 살려서. 긴장하지 말고. 파이팅 하나 둘 셋. 파이팅. 파이팅 가자 파이팅. 드림팀 드림팀. 드림팀 드림팀. 춤을 해줘. 드림팀으로 다 맞았으면 좋겠어. 됐어. 다시 다시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이에요. 한 번만 넘겨봐라 좀. 자 한 번 더. 하세요. 아니야 아니야. 세게 세게 세게. 진짜 세게. 풀포 풀포. 진짜 세게. 진짜 세게. 진짜 세게. 풀포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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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에 자꾸 들어오면 안 돼요. 정확하게 원하는 곳을 이렇게 특역하실 수도 있어요. jos! 한 번 해볼게요. 만약에 안 되면 좀 풀고 싶은데. 네 네. 예아! 2번도 괜찮고 3번만, 4번만 피할게요. 4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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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좋아요? 좋아요? 우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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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김기덕 감독님! 어느 영화제에서 받은...